5번 애들이 이거 모르더라구요? 잘 몰라요 손님 몇번? 5번 5번? 네 그렇지 평생 안 지워지죠 1번 5번 10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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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김학생은 작성됩니다 마음의 아픔과 서롱이 남을까 선생님의 이유를 말씀 드려내줘 그.. 이게.. 한남말에 3학년들을 위해서 김학을 확 끝나면 정말 뭐 쪽에 짠 돌리기 돌리는데 왠지 2% 부족한 느낌 이럴 때 전남기에 팍 이걸 들고 제가 이 노래를 20곡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는 한반에 하나씩 돌려라 그래 그리고 김학을 한 일찍 여기서 하는거야 나 간단해 보여 그래가지고 밤마다 어떤 애들이 이걸 쓰든 뭘 하든 나와서 이노리를 하는거야 그렇게 진동, 학교폭력 예방적으로 연민기기스러워 혁신스러워 그리고 새로운 방식 이렇게 해보기 예방 도움이 연민기스러워 이렇게 됐어 이게 다르고 여러분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애들이 치는 어.. 무단치기 좋은데 특히 무단 땡땡이 치는 애들 땡땡이 치는 애들이 경신이 안자이기엔 너무 힘든거야 수업 얘기는 작품이 기회에서나 할텐데 내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진지축 원룸을 싫어하는 앉아있으니까 몸이 막 비틀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경우도 이거나 좀 늦게 봐 집에서 엄마 아빠가 싸웠어 이혼한거야 집중해야지 그러다가 어디가 왔어 왕이 아픈 근데 걔가 참아 담임한테라서 선생님 제가 오늘 왕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데 좋게 되길 것 같아 안 되길 것 같아 하.. 스스러워서 말 못하고 그렇죠? 다른데 기사절 웬만한 사절까지 안 나줄 것 같지 않겠습니까? 대신가 어이없다 어이없다 그 다음에 배 아프다 저 피해방무린이들한테 약을 제 책상에 담갔어요 할부 넣었어요 아.. 하.. 그래? 영버워? 이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이렇게 이걸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지갑대단 지갑대단 5편이 있어요 제가 놓은게 5편인데 애들한테 70대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이거는 처음으로 가서 3학년 거에서 의미하는 학생들에게 간곡하게 보내주는 게시기예요 특성화가 특별전쟁을 하다보니까 특별전쟁은 뭐와 뭐를 반영해? 꼭 추구결과 본부 지금 중요한 게 뭐야? 추구결과 점자 특성화가 아주 신나게 퀴즈리고 재미있게 생활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특성화가 감옵다 자기가 원하는 특성화가 감옵다 뭐다 여기가 이런 내용 이건 점자는 내용이 아주 살벌한 내용이 있어요 1편부터 5편 계란 수준 계란 수준 제가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바쁘게 이게 난 좀 이게 느낌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다니면 했는데 이 녀석이 직업군인 하사맨대로 그 친구 체력 신체벌파해요 한 1년 몸을 만들어서 신체벌파 합격할만한 그룹을 만들었어요 합격했어요 근데 연결관이 자네 중학교 고등학교 이야기하는데 무단제각 14회가 도대체 뭔가 이게 부족해요 근데 얘는 아 근데 제가 험러져라 저한테 전화 왔어요 선생님 무단제각 14회에 좀 써주실 수 있냐 그렇게 복잡이가 왔어요 하 근데 얼마나 속을 고소하던지 야 선생님이 그런 거짓말을 쓰면 선생님이 는 서로 미져가 되는데 그러고 알았잖아 내가 던질각이 발목 잡을 것 같았잖아 지금 하루하루 생활이 결국 나중에 그렇게까지 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냥 자산을 너무하나 안걸리면 40개 이렇게 끝냈어요 선생님 많이 갖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 그렇게 해주세요 개명도 없어